1, 2, 3 안녕하세요 하이트리플스 해야지 각 잡고 하는거에요? 이 노래? 2, 3, 하이트리플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경, 카헤드의 서현입니다 무슨 조합이죠? 저 팀 근데 카헤드 보컬 진짜 신기해요 발음이 대박이에요 카헤드 파트 완전 대박이야 저 이번 노래 녹음을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같은 심지어 쇼재쌤이 어제 수민이보다 바람이 좋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거의 마지막 날 언니들 먼저 네 오우 대단스 라임 유시로 이 시간이 전부 지나고 나면 이 벌이 끝나 있을까 예 예 I think they're going to have to shuffle some pieces around here 만능 만능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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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다음 서유언니 Let's go 노래 진짜 좋아 왠지 따뜻했던 그날 밤 눈꽃이 내려앉은 두 볼에 스치듯 가려운 너의 입술이 난 아직 잊혀지지가 않아 간절한 이 마음을 전해 크리스마스 완전 좋다 크리스마스가 다 지났지만 네가 부르는 순간만큼은 크리스마스였어 강아지가 부르는 크리스마스 이제 나경언니 들어봐야 돼 나경언니 연기 걸려서 살짝만 하하하하 파도를 부를까? 오 좋아 나와 야사 빅세스 말 내 건질 때마다 You are my way 살려줘, Mayday 네 생각만 하겠지 I'm a pastory 가사를 틀렸지만 오, 자연스러웠어 목이 나가서 낙연님 목소리 어디에 갔나 봐요 목소리가 갔어요? 목소리 가셨어요 다현이랑 지우랑 수미랑 그때 금요일에 만난다고 부른 거 들었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불러보는 게 우리 버전으로 소중한 느낌의 목요일은 그 내가 왠지 싫어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가성이 잘 안 나와요 진짜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저번에는 바꿔 부르기를 했더라고요 여기 있는 거 진짜 커버 곳도 있는 사람들이니 그걸 불러볼까요? 네? 그리고 카이데는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카이데는 비밀입니다 보시죠 꼭 계속 보세요 네 네 와우 총 다현이 다시 같이 불러줘 같이 불러줘 너무 잘 어울리네요 목소리랑 이 노래 진짜 잘 어울리네요 제가 아직 한국에 안 왔을 때 안 왔을 때 졌어요 진짜요? 일본에서 들어왔어? 응 응 응 응 카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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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름이 가야 돼요? 캐릭터가 깨는 거 아니야? 아 나 진짜 너무 좋아 나 어떡해 거인 퇴근 바이 거인 너무 재밌었어 마무리가 짱이네 역시 여러분들 오늘 너무 재밌었고 남의 2022년 잘 보내세요 이제 1월 1일 일출 시그널로 만나요 여러분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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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GS 오늘은 네 어떤 음식이 저희를 찾아왔을지 네 아 초코브라우니 타르트 처음 먹어보는 거 같은데? 나도 이런 게 있어요 원래? 괜찮아요? 아 브라우니 타르트네 오 너무 맛있겠는데요? 음 맛있는 거 맛있는 거 타르트 처음인데 한번에 넣을까? 그냥 나중에 이렇게 비교하면 되잖아 진심을 잘해서 먹었어 난 진짜 맛있다 아니 진짜 맛있어 게임을 잊어버렸어 게임을 잊어버렸어 맞아 게임을 잊어버렸어 나년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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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그게 먹었어 언니 먹방 잘하잖아 진짜 딱 먹기 좋은 사이즈인 거 같아 그리고 커피랑 먹기 진짜 맞아요 해리니? 커피 먹는 멤버가 해리 밖에 없어요 해리가 또 이런 거 진짜 좋아해 환장해요 응 이럴걸요? 보면은 나도 나도 이럴걸요 제가 초코를 잘 먹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GS25 가서 이거 꼭 드셔보세요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하실 거 같아요 GS로 가세요 GS로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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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